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샤런 로즈 마스터 박문선이라 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저희 오늘 사업 설명은 1시간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아마 애터미 사업 설명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두 분 계시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일단 저희 나이가 몇 살 돼 보일까요 네 제 나이가 몇 살 돼 보일까요 네 저는 올해 38살이고요 고향은 중국이에요 지금 한국 온 지 11년이 됐고 초창기에 한국 왔을 때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쉬운 일을 찾고자 처음에 했던 일이 예행업 쪽으로 면세점에서 재무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회계학과를 나와가지고 재무 쪽으로 좀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처음에 올 때 뭐예요 돈 벌어오잖아요 해외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나와서 해외에 나왔는데 신랑이 혼자 벌면은 수비 넘쳤죠 130 140밖에 안 되는데 저까지 같이 하면 둘이 하면 260은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13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사장님이 너무 잘 봐줘가지고 바로 월급도 오르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잘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한 13년부터 2013년부터 남편이 예행업 쪽으로 해가지고 가이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뿐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예행업도 그렇지만 아마 모든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항상 우리가 닥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쪽에 여행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연평도 사건 그러면 사람들이 한국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여행객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망했어요 절첨회사 제가 다니던 직장은 그것 때문에 망했고 두 번째 회사는 메르스 다 아시죠 메르스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또 누구도 한국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 또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회사 가면 뭐나 꾸준히 하는 성격인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일자리 두 번 뺐겠죠 세 번째 17년도에 제가 둘째가 있으면서부터 그때 우리 신랑이 예행업에 돈 잘 벌더라고요 한 800,000씩 벌어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애를 보면서 이제는 집에서 육아를 좀 하자 전에는 첫째를 할 때는 임신 막달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둘째는 할 때는 신랑이 잘 보러 오니까 이제는 집에서 쉬면서 애를 보면서 첫째 애를 육개부터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지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는 둘째는 내가 좀 제대로 키우면서 애를 키우면서 신랑이 보러 온 돈은 나도 좀 살림을 하자 했는데 싸드가 딱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달까지 800이든 수입이 아주 영원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마 여행업을 둘 다 하면 안 되겠고 나는 좀 언정된 수입으로 하자 근데 제 성격이 어때요 되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쉬운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우리 애들 둘이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제가 보험 쪽을 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보험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전 누가 저를 막 이렇게 족치고 따지고 막 언제까지 마무리 재라하나 이런 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갔어요 부동산에서 아까 분양일을 했는데 부동산도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이게 온어도 안 되겠고 가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띠를 메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막 이렇게 이름 전화받고 적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 저랑 안 맞는데 우연히 보험을 하면서 첫 거래권을 하는데 저희 친구가 저를 첫 보험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애터미 샘나 장애였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어가지고 어디서 했었냐면은 그 덕회 양재 덕회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저희 직속 스폰서는 장애란 총장님이랑 장애정 본부장님 저희 직속 스폰서인데 그때 갔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다 들을 줄 몰랐어요 오늘 같은 날이긴 하지만 여긴 좀 적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할 일이 없이 이거를 왜 들으러 왔지? 이런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저는 지금 그 보험이 첫 계약이거든요 첫 계약을 하고 싶으면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장애란 본부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애터미 화장품을 쓴 감동을 전해래 저는 거기 너무 웃겼어요 감동을 어떻게 전해래 제품을 쓰고 막 울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감동을 왜 전해 계속 속으로 너무 어이가 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후속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친구를 데리고 여기 제 친구가 있긴 한데 제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보험을 하고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만났는데 계속 후속을 하더라고요 한 번 이 자리에 오라 이런 자리가 있다 분당에 저는 부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애기가 그때 너무 작은데 무조건 우리가 한 번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저를 데리려고 온 분이 그 장애란 본부장님 어머님이었어요 이종은 총장님이시죠 지금 근데 엘리베이터 딱 탄데 제가 옛날에 몇 년 살 때 화장품을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부나 이게 직업병이에요 사람을 딱 보면 피부를 먼저 봐 왜냐면 우리는 화장품만 했었기 때문에 근데 올라왔는데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나이 물어보는 거 보통 우리가 실리가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차에서 아니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5천 가지 올라왔는데 물어봤어요 60이래 60인데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뭐예요 화장품을 팔았던 사람이니까 야 이게 화장품은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들었어요 센터에 있다고 와서 주변 사람을 다 둘러봤는데 피부가 다 좋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품이 좋다 나쁘다 제품이 안 좋게 왜냐면 우리는 화장품을 팔던 사람들이었어가지고 저희랑 같이 일하던 언니들은 맨날 가서 보톡스 받고 피부 관리 받고 그런 걸 다 돈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들은 딱 피부를 다 보면 다 좋아 그렇다고 나이 오늘도 보면은 젊은 분들도 많지만은 우리 50대 우리 언니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시간이 나서 매일 가서 피부를 가서 하는 분들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번호적으로 여기 화장품이 너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원 가입하면 무조건 화장품을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원 가입하고 바로 화장품을 썼습니다 근데 제 피부가 어때 보여요? 괜찮아 보이시죠? 네 일단 오늘 제가 맡은 거는 사업 설명인데 저는 처음에 좀 그랬어요 사업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제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는 어떻다 몇 개 날아 나갔다 보상 플랜은 어떻다는데 저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도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사장님들이 하는 그런 사업 설명을 많이 듣겠지만 저는 제 얘기를 풀어 가면서 아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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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터미 사업 설명을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뭐 좀 다른 거랑 틀리다 해도 아주 우리 쉽게 같이 풀어 갈 거니까 저의 이야기랑 같이 풀어 갈 거니까 쉽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일단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오늘 애터미의 사업 설명을 진행하려 해요 일단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거 듣는 건 아니잖아요 애터미 뭔가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도 보통 이렇게 나가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애들 키우고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바보가 없다 우리가 이걸 하는 사람이 바보가 없어요 뭔가 이 안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애터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무튼 안 좋은 눈길을 보든지 애터미를 얘기하면 치치거리든지 너나 해라 나는 안 한다 좋긴 얼마나 좋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딱 많은 유통이 아닐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샀을 때 애터미 전으로 우리 다시 아니 우리 코로나 전으로 다시 돌이켜볼까요 코로나 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 많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도 코로나 금방 딱 됐을 때 그때 많은 뉴스를 봤었는데 다른 데는 다 안 된대 그때 뭐예요 우리는 코로나 딱 맨날 집에 있게 했잖아요 나오지도 못하겠죠 그럼 식당 커피숍 이런 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백화점 같은 데도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른 곳이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 유일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기에서도 제일 많이 오른 곳이 뭐냐 생필품 시장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라서 나가진 않지만 집이 매일 있지만 매일 써야 되는 거 뭐예요 양치는 해야 될 거잖아요 머리는 가만히 밥을 먹어야 되고 뭐래 그런데 애터미에 뭐예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제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제품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성이 일단 우리가 그냥 한국만 본다 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우리가 지금 자주 가는 GS25 하는 시장이 어디예요 내 주변 내 동네만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애터미는 우리가 뭐예요 글로벌 원마켓 여기 다 저도 중국이거든요 지금 저희 밑으로 중국 사업자들 많지만 한국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비전이거든요 하나로 되는 것이라 한 사람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이어지는 이런 큰 플랫폼이고 큰 비즈니스인데 이거를 안 할 리가 없죠 두 번째로 제가 애터미를 좀 하고자 했던 거는 그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저랑 저희 신랑이 한국 왔을 때 11년도에 왔어요 제가 26살에 지금 26살 거기에 27살 됐을 때죠 그때 왔는데 둘이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얘기했다시피 애를 나 임신 초기에도 계속 일을 했고 애를 6개월 때까지 계속 보냈고 둘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둘이 직업이 빵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무슨 일이나 영원한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수입이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주변에도 한국에 온 가족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고모들 사촌들 엄청 많아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같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아주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저는 애터미 하자 하자 하는데 애터미를 다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저만 잘 나갑니다 지금은 저만 잘 나가고 근데 저만 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무조건 친구들을 같이 이끌어서 계속 애터미 비전 알려주려고 했는데 초창기는 저도 재생감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 오늘 계시는 사다님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애터미 되나 안 되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왜 와요 검증하러 올 때도 많거든요 이게 도대체 되나 안 되나 계속 검증하러 오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초창기에는 우리 신랑이랑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가 없고 다른 걸 해도 그리고 가족들을 봤을 때 고모도 진짜 이쁘고 재능이 많았던 분인데 한국에 와서 지금 20년 됐는데 식당만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 그 안에서는 그래도 워낙 이쁘니까 식당에서도 보면 빠리빠리한 그런 이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모 중에 하나야 매니저 하고 뭐 하고 그 안에서는 짱이에요 워낙 저희가 또 박씨잖아요 박씨네 여자들이 또 다 어디가 드세거든요 여기 박씨인 분들 있으면 한번 우리 가족 찾아봅시다 박씨인 분들 있으신가요? 네네네 아 우리 박씨들 여자들도 그렇고 워낙 또 이렇게 빠리빠리한데 거기서는 짱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재치가 많은 분들 우리 여기에 계신 사람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계속 해도 그 일밖에 안 되는 거 내가 다른 걸 안 하고 기존에 했던 걸 여러 가지를 했다 하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랑 친한 언니가 있는데 되게 끼가 많고 잘해요 보험을 하거든요 7년째 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도 계속 저를 보면서 저는 지금 3년차 7월 1일이면 제가 3년차거든요 3년차 지금 애터미를 진행 중인데 건의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7년이 넘었는데 지금 보험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코로나 걸려서 잠깐 집에 있었는데 그 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불안한 눈빛으로 저희 집에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아마 한 번 고객은 했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야 그것이 애터미가 돼 나도 코로나는 잠깐 걸리긴 했는데 저는 코로나가 걸렸을 때 그때 제가 원래는 안 걸려요 우리 애터미 해모의 매너에게 짱짱하죠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날씨가 좀 이런 봄날에 제가 옷을 좀 이쁘게 입고 그때 저희 팀에서 장혜란 총장님도 도전을 하면서 많은 파트너들이 또 새로운 직급을 도전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는 또 스폰서로 생겨서 진짜 멋지게 이제는 봄이잖아요 후원을 한다고 나간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1kg 빠지고 코로나 걸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시기에 한 6개월 그냥 15일 동안에 그 달에 들어온 수입이 한 6, 7배만 원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니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완전히 없는 상태고 그다음 달이 불안한 상태고 저는 코로나가 걸리긴 했지만 수입이 오히려 공충 뛰는 그런 일이 발생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애터미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보험도 하고 부동산을 하면서 애터미까지 하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 제가 말했죠 제가 7월 1일이면 딱 3년이 되는 때라고 그래서 제가 3년 뒤에 내가 딱 제대를 될 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던 게 그 3개 중에서 다 영업이잖아요 애터미도 무슨 영업인지 모르겠어 난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사장님처럼 열심히 와 듣지도 않았어요 애가 있다고 핑계대고 오지도 않고 이랬거든요 자꾸 와줬으면 들은 걸에 대해서 좀 똑똑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시스템 상속 안 했어 그런데 앉아서 생각했어요 영상은 좀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프라인 강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몰랐고 앉아서 생각만 했어 그런데 그래도 영상을 많이 듣는데 성공자의 말들이 계속 가슴이 뜨더라고요 회장님 말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3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제대로 된 성공자가 될까 돈은 그렇지만 아무튼 잘 벌어야겠죠 뭐 하는 일이고 뭐겠어요 우리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게 아 그래 애터미는 처음은 다 좀 힘들겠지만 3년 뒤에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뭐를 하든 우리 다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할 거예요 요즘 사는 사람이 다 열심히 살 건데 3년 뒤에 우리 삶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다음 달 본부장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3년 뒤 지금 본부장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가 딱 7월 1일쯤이면 3년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그래도 월 600, 700 본부장 되면서 그룹이 딱 크면서 올해, 연말은 리더스 클럽까지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게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네 맞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3년 뒤 내 삶이 얼마나 변할까 진짜 우리 오늘 사장님들도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시긴 하지만 오늘이 선택이네 3년 뒤이네 오늘이네 10년 뒤의 생활을 내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나이가 있다 하는 경우에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요 너무 빨리 변하죠 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한 2025년, 2030년대에 우리 보편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딱 지나면서 모든 게가 10년은 앞섰다고 생각을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우리가 애터미를 딱 시작하면서도 모든 게가 뭐가 변했어요 온라인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게 유튜브로 지금 성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동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여기 오신 사람들인데 너무 지금 뭐냐면 시대의 발걸음에 빨리 맞추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보시면 아주 전화 쓰는 사람들 있죠 폴드폰 쓰는 사람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아주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는 사람들 우리는 아마 나의 조금 있으신 분들, 친구들 만날 때 아직도 이런 폰을 쓰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보세요? 우리는 요렇게 하고 요러고 하는 시대에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아주 그렇게 쓰는 거 있는데 우린 시대의 흐름을 바로바로 딱 맞춰서야 돼요 우리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 중에서도 시대가 늦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스마트폰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막 주문을 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게 다 온라인 시장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아마 지금 애터미 쇼핑몰에서 지금 앱을 사용해가지고 넷마트에서 막 주문을 하고 그런 거 다 할 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아직도 이걸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그 내 주변 사람보다 한층, 그 한층 또 업그레이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소비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냥 나 혼자 소비로만 끝날까요? 옛날에 말했던 게 마윈 사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유통은 그냥 소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에서 다시 수비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알리바바 중국에 유통을 잡을 그런 게 있다 하면 돈을 쓰면서 돈을 주는 그런 데가 나온다면 거기가 나를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쪽에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가 그런 맞아야 안 맞아 그런 플랫폼이죠 그런데 시장이 우리 시장만 하나요? 전 세계적인 시장을 하잖아요 진짜 이제 제가 삼속이라는 얘기 나오긴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게 마케팅상 3대 성속은 가능하다 해요 회사 망하면 저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왜 다단계나 뭐가 옛날부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냐면 그냥 돈만 퍼주게 하고 그 뒤에 내가 성과가 있어야 되나 우리 이 애터미도 그래요 저는 각오를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아 점 1년 2년은 돈이 안 되겠지 그런데 첫 1년은 첫 1년은 아마 저기 여기 한 1년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년 정도 되신 분 어 1년 6개월 되신 분 어 6개월 3개월 아 3개월 여기 우리 사자님들은 금방 들어오신 분들이신가요? 아 지금 금방 알아보신 단계군요 아 그러면 이런 자리 많이 참석해야 돼요 어 저는 1년 됐을 때도 수입이 한 20만원 10만원밖에 안 됐어요 제가 돌이켜 보면은 뭐를 잘못했냐 이 자리에서 안 있었던 거예요 마이웨이를 해서 마이웨이 혼자서 뛰어나렸어요 망가지처럼 스폰서가 잘 안내를 하면 스폰서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냥 혼자 제품도 우리 뭐예요 제일 처음에 저희 스폰서 저한테 뭐예요 제품이 감동을 전달을 했잖아요 저는 그 감동이 안 나왔거든요 아무튼 화장품이 좋은 건 알겠어 저한테 감동이 제일 많이 왔던 게 뭔지 알아요? 알아맞히는 분 제가 뭐 선물 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감동받았던 제품이 고무장갑이에요 고무장갑 내가 고무장갑을 진짜 1톤 팔아도 몇 트럭 팔아도 저한테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을 전달을 했는데 감동받은 제품 많아야 되죠 그러면 두루두루 많이 써봐야 돼 근데 그 고무장갑이 고리가 하나 있다고 저는 고무장갑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언니가 다이소 가서 고무장갑을 선물해 준 거예요 저한테 야 너 젊은데 고무장갑을 끼고 좀 가정 일을 해라 이래서 다이소 사니까 제가 썼던 고무장갑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츠 고무장갑 갔다 보니까 와 4천 원에 고리가 있고 이렇게 두꺼운 고무장갑 두 개나 들어있어?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야 이 감동이 그 감동이구나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가 또 제가 두 번째로 감동받은 건데 다른 거는 우리 집에는 애를 둘이 키우다 보니까 어때요? 장난감이 많겠죠 건전지를 자주 사게 되는데 이마트에서 한 건전지는 한 통에 이렇게 20개를 넣어가지고 하나밖에 다 이렇게 막 흩어지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버리지 못하거나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쓴 건지 어떻게 안 쓴 건지 모르고 나중에 썼던 거 다 쓰든지 아니면 안 썼던 거 버리든지 이런 상황에 자주 오는데 우리 애터미 건전지는 포장을 너무 딱 두 개씩 딱딱 넣고 하얗고 너무 심평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감동받긴 했어요 그것도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건전지랑 고무장갑을 팔아야 내 피부가 30이 될까요?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이 저한테 안 들어와가지고 맨날 10억을 외치면 다 냈어요 우리 애터미 마케팅 플랜 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뭐예요? 임페리 되면 10억을 준다고 하셨죠? 그리고 매달 우리 10억에 상한산 되면 5천에서 1억을 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모든 내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찮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억을 보고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나랑 같이 하면 그런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아서 가게를 한다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다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왜 그런 거를 하냐 야 애터미를 하면 5천을 벌고 10억을 지게 차려봤는데 현금 프로모션이 13억 6300만이 되는데 너 그거 해서 뭐하냐 나랑 애터미 하자 이러고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1년 동안 1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면 다시 만나려 할까요? 안 만나려 할까요? 그렇죠 제가 일단 삶을 잘 살아서 친구들은 날 피하지는 않더라고요 눈치도 안 주고 근데 일단 내가 애터미를 얘기하려면 저도 눈치 같잖아요 저는 눈치가 되게 빨라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 거기가 있어 특히 좋은지 특히 싫은지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터미 말은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애터미를 같이 하는 친구들 안 나왔어요 제가 그 찻바를 잘못 딛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사장님들은 지금 처음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품의 그 감동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 진짜 내 피부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저희는 지금 요즘에는 어떤 거를 제일 많이 하냐면 피부가 좋아지거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제품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 우리가 진짜 애터미 제품에서 우리가 이게 애터미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를 이 카테고리로 얘기를 할 때 진짜 애터미 회사의 제품을 써보면 아마 우리 제품을 한 10가지씩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아마 금방 나오신 사장님도 그렇고 칫솔치아 이런 해모힘 이런 제품들 다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은 일단 화장품부터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애터미는 모든 거를 우리 소비자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품이 가격이 안 오른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게 원해요 지금은 정심식사 함께 해도 옛날에는 4,500원 5,000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기본이 나가면 만 원 8,000원 9,000원 좀 많이 부담 직장인들은 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지금 모든 수준에서 모든 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애터미에서는 가격이 하나도 안 올리면서 그 역량까지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거를 많이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건강식품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바라보러 이게 티가 안 나요 뭐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어서 좀 좋아지거나 그런 분들이 있고 해모힘 같은 경우에는 좀 바라보러 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저처럼 이게 자주 감기 담고 있는 신체가 좋은 분들은 어진간에 먹어서 느낌 그 감동을 못 느껴요 먹는 거로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많이 하는 게 칫솔, 치약 뭐 이런 건 바로 내 입에 내 몸에 바라바라를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화장품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저희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 많이 다니면서 집품제의나 홈 미팅을 하면서 제품 체험을 하는 거를 많이 가지곤 하거든요 제품을 가지고 가서 체험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화장품 체험용을 돌리든지 특별히 우리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저는 좀 팁을 하나 드리려고 생각하면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전에 잘 살든 내 친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가 말한 거를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켜주든지 아니면 체험용으로 일주일씩 돌리든지 그렇게 해서 써가지고 그분이 자기 원자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자들의 초창기는 좀 제품으로 많은 감동을 전하고 많은 거를 제품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10억 10억 하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진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다시 건져내기도 힘들거든요 좀 난감한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래도 저는 잘 보는데 저희 밑으로 다 가입을 시켰으니까 가입을 시키면 우리 사업자들은 가입을 시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터미가 1억을 버는 일이라는 거를 전달해 주는 의무는 있어요 가끔씩 그냥 가입만 해라 하고 그냥 우리가 놔두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하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회사 같은 저는 좀 제일 처음에 회사가 아 나는 이 회사에 오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게 초창기 아마 애터미 초창기 스토리를 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애터미 유튜브 아니면 애터미 채널 앱에서 그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초창기는 어땠는지 아마 회장님 강의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애터미 초창기는 그냥 지하방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에포지 용지로 시작했던 회사예요 저는 2019년도 7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9월인가 7월인가 그 시점에 그 본사가 공주의 본사가 딱 나왔을 시점이고요 저는 시기를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좀 운이 되게 좋았고 근데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런 회사에서 워낙 잘 됐던 회사라면 저는 거기에 감동이 크게 못 느꼈을 거거든요 근데 워낙 잘 되는 회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회사 회장님도 진짜 카니발 한 대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진짜 되게 성공했죠 그거 10년이라는 시간 그때 제가 할 때 한 10년인가 9년 차인가 10년 차인가 제가 뭐랬어요 제가 한 곳이 11년 근데 애터미 회사는 어떻게 변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삶을 생각해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라면 긴 시간 저는 아무튼 큰 건 해라는데 애는 둘 낳았어 애는 둘 낳아서 큰일을 하긴 했거든요 생명을 둘을 만들었다는 게 근데 애터미 회장님은 그렇게 많은 회원 처음에 1년 동안에 천명도 안 됐던 사람들이 제가 시작했을 때는 5천만 명에 천만 명이 된다고 했었고 지금 중국이 들어서면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통합하는 회원 수가 그건 천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도 그때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애터미가 아무런 비전이 없었고 그냥 그런 회사라 하면 그렇게 많은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이미 애터미가 13개국으로 나갔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23개국으로 나갔다고 하거든요 지금 3년 사이에 코로나가 있는 사이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 들어갔어요 올해에도 한 대석개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그런 메리트가 없고 그런 제품이 좋거나 이 모든 걸 만족을 안 했다면 해외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말로만 진짜 이거는 머리로 이해를 하면 와 진짜 대단한 회사다 우리 회장님이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애터미 회사를 딱 생각했을 때 이 지금 코로나 시기 지나서 애터미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코로나 저희 사업이 좀 그래요 코로나 전이란 코로나 후 코로나 전에 제가 20만 원씩 벌었을 때는 코로나 전이에요 지금 600을 찍은 데는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에 제가 받던 사업자들도 많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못 보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저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성장한 팀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회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 많은 성장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발빠르게 온라인에서 업하러 나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바로 돌리고 그리고 뭐예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요즘에 뭐를 제일 많이 말해요? 메타버스 저번에 우리 석세스에서도 해외 여러 법인들하고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어요 메타버스로 해서 각 해외 법인들이 같이 진행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어떤 걸 진행해요? 백화점에 가서 우리 제품을 사고 싶으면 AR로 손을 딱 대면 반지가 내 손에 걸린다 립스틱 바르면 어떤 색인지 내 입에 착색이 된다 옷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애터미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통? 우리는 애터미는 그냥 유통회사인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회사가 아닐까요? 시대의 흐름을 안 맞고 그냥 애터미 다른 데랑 똑같이 진행한다 하면 우리 사사님도 여기 앉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앉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게 계속 뭔가를 트렌드에 맞게 먼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점점 우리 사업자를 쉽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 쉽게 쉽게 하려는 이런 회사 회장님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기도 힘들거든요 회사만 잘되면 뭐해? 우리는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요즘에는 개미군단 개미군단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뭐예요? 회사는 잘 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비사나 사업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광고를 해주지 않겠나 뭐 이거 광고를 해주는 거는 진짜 어진간한 데서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우리 애터미 밖에 없을 거야 광고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렇다고 제품이 가격에 우리 가격이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인셀뎀 요즘 많이 나가고 있는 그쪽에는 뭐 후원방문 판매인지 그렇게 대권이 알고 있는데 거기도 뭐 엄청 큰 그런 탤런트들을 많이 사용하도록 뭐 현빈인가 원빈 뭐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거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게 모든 걸 그 안에 다 농축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CCM 인증 같은 것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유일하게 그거를 CCM 인증을 받은 회사는 많지는 않지만 보면은 저도 자료를 보니까 뭐 롯데마트 뭐 이런 신세계백화점 동화메시점 뭐 이런 데서 많이 받긴 했고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희 애터미가 최초거든요 그만큼 소비자 고객 이런 만족도가 너무 높은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돼요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초창기 시작할 때 그거가 있어요 중국 사업을 진행한다고 온라인을 먼저 진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딱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저희 팀은 그래도 저도 중국어를 잘 못했어요 아무튼 한국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감만 당당해가지고 이자까지 온 것 같은데 유일하게 우리 팀만 남았어요 우리 팀만 그나마 몇 팀이 남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6, 7팀 정도? 여러 개로 이렇게 있긴 했었지만 그나마 성장한 팀이 저희 팀이었어요 뭐냐 보면 시스템에 구선이 있었다는 거 시스템에서 계속 내 자신을 단련시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전부터 내가 잘해서 하는 거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배우고 깨우고 오늘 같은 강의도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제 경험담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우리 어느 사장님한테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 안에서 조금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시간에 했지만 그에서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에 와닿거나 하나라도 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이 자리 왔다는 그 자체가 진짜 보람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꼭 스폰서하고 파트너랑 내가 여기에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 안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크기를 키워야 돼요 저도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그룹이 딱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뭐가 제일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어떤 사람들을 왜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을 포기했을까를 생각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이도구 임페리얼님이 내 마음이 크기가 내 조직이 크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들어하는 게 애터미 제일 처음에는 우리 뭐예요? 30대 30에서 너무 힘들어 30대 한 제일 처음에는 뭐가 힘들어? 이게 오는 것부터 힘들어 여기 오는 거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애 둘이 있어서 집에 급하게 가야지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오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열정이 생기니까 내가 점점 뭔가를 아다 보니까 내 파트너가 생기더라고요 내 파트너가 생기니까 뭔가를 더 배우고 싶어 내가 안 배우더라도 내 파트너가 배워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똑똑한 파트너는 나보다 더 날뛰고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 파트너를 이 자리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 우리 일거든요 내가 잘됐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애터미가 마케팅 물리사 모한 단계, 모한 노적 있잖아요 왜 세장님이 계속 반팽이 반팽이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게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말을 잘하고 나보다 강의 잘하고 나보다 인맥이 많은 사람이 꼭 나와요 저는 지금 그걸 진짜 가슴 속 진짜 진실적으로 느끼거든요 제 파트너들이 오늘 여기에 많은데 어느 분이나 다 저보다 한 가지 잘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그룹이 커지거든요 그룹이 커지는데 내가 마음이 크기가 작아서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뭔가 뭔가 이렇게 하면 그룹이 커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클 수가 없죠 베푸는 만큼 내 마음이 크기만큼 이 애터미 사업은 커지는 것 같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이 안에서 우리 사업자들 같이 이 안에서 잘 배우시고 하면 좀 많이 애터미 사업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할 말은 많아요 마침말이 딱 나와가지고 할 말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 궁금한 거나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셨으면 그런 거를 제가 좀 풀어갈까요? 아니면 제 얘기를 계속 해드릴까요? 자 ppt를 한번 쫙 훑어보면서 사업 설명에 관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를 ppt로 해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거 시대의 흐름이 진짜 많은 경제적인 이게 많이 변화가 되고요 거령화 사회 거령화 사회도 진짜 요즘에 이학적인 이런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내가 죽으려 해도 줄 수 없어 좀 돈도 없어 아프긴 해 좀 애매하죠 돈이라도 있으면 진짜 실버타운 가서도 진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아프고 하니까 시대가 점점 많이 이렇게 좀 변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지금 많은 것이 4차 산업현명이 돼가지고 아까도 제가 뭐를 봤는데 이제 인차 뭐가 나오나 2년 3년 전에 보도하거든요 트론이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트론 택시 트론 택배 뭐 무인 이런 배달도 배달해오니 딱 가져다주면 아파트 입구에 배달하는 이름이 뭐 걔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틸러? 틸모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딱 배달해 주는 거예요 비밀번호 이렇게 전화번호를 하면 걔가 올려주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내려오고 네 그러면 요즘에는 뭐예요 우리가 배달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자리도 이제는 뭐예요 없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제일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배달업이잖아요 온라인이 잘 되니까 배달업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제는 배달업도 비행기로 이렇게 무인으로 다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옛날에는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내가 삼시세끼를 해줘야 될 걸 생각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면 선생님이 밥을 다 해주는데 내가 이제 삼시세끼를 애 밥까지 챙겨줘야 돼 좀 그런 시대가 많이 변했고 라이프스타일도 이제는 많이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행업이나 여러 가지 숙박업 숙박업 같은 것도 지금 명동예랑 우리가 보면 현실이에요 아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여행객들이 왔을 때 거기는 완전 좋은 도시 사람이 팔지들 틈도 없는 그런 작은 자리가 임대료가 2천 3천 시에 왔던 데가 지금은 아예 유령 상가로 돼버리는 그런 시점이 오고 노래방 같은 데도 문하는 데 많고 아마 유흥업소 쪽도 많이 문다는 곳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다 해수적으로 우리가 다 몸으로 익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보면 나이 많으니까 고령화 시대 그리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려면 한 7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물어보면 7억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7억이 있는 분 많지 않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어떤 대책이 나왔어요? 우리 아파트를 연금처럼 쓸 수 있게끔 자식한테 안 준다 자식이 여러 명이 줬는데 난 몰라라 가버리는 분들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집 있는 사람들이 돈은 없겠다 젊었을 때 뼈 빠지게 공부를 시키고 다 해줬는데 내가 늙으니까 집만 싹 가지고 상속을 하니까 나를 관계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파트를 노후 대비로 이렇게 연금처럼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나라에서 다시 가지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백제세대를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해온 거는 노동소득이 너무 많은 거죠 노동소득 맨날 일해 일해 안 하면 없어 요즘에 우리 여기 계시는 언니 오빠들 그런 거는 많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있어 내가 뭐 집이 있어 이런 거는 시스템 소득으로 그리고 내가 벌어놓은 데서 적금을 했어 그래서 그런 이자 그런데 이자가 요즘에 아까도 우에서 지나갔겠지만 이자도 지금은 0%대 완전히 없는 거로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예금을 한다 해도 옛날처럼 뭐 2점 몇 프로대 그러니까 아예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지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소득은 우리가 하고 있는 애터민이 지금 시스템 소득이에요 나로부터 좌우 시장을 만들어서 나의 시장을 만들면은 그게가 꾸준히 나온다 근데 삼속 꾸준히 나오는데 그게 왜 꾸준히 나오냐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시장은 어디? 아까는 GS25랑 이마트 홈플렉스는 내 주변만 한다 근데 우리 애터민은 어디예요? 전 세계 글로벌 원마케팅이죠 네 그래서 나로부터 어딘가 전 세계로 꼭 뽑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의심 안 해도 돼요 저도 대만에 아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 파트너를 통해서 대만이 나왔고 지금 브라질도 나온다 하는데 지금 브라질도 언니가 뭐 부자의 언니가 있다 해가지고 브라질도 조만간 열리잖아요 글쎄 그쪽에 어떻게 연계될 수도 있거든요 무언가를 연계고리가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능력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인데 일단 방문 판매 같은 거는 우리가 기존에 말했었던 설화수 후 뭐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판매를 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후원 방문 판매 같은 거 여기 여기 교원 같은 거 그렇고 후원 방문 판매 같은 거는 LG 생활 건강 이런 건데 내가 한 마진 그 밑에 나랑 같이 한 사람 그것도 같이 내가 볼 수 있는 구도가 되고 다단계는 뭐예요 나라부터 밑으로 일어난 모든 수입은 나랑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터미에 여기 보면은 우리 동종업계 매출 보시면 애터미가 여기 보면은 높죠 매직이 지금 19년도의 자료인 같아요 2020년도의 자료인데 지금 작년에는 2조까지 홀쩍 됐고 그리고 여기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성장을 안 하면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성장을 해야죠 사람은 많아 뭐 사람이 계속 늘어 지금 우리 회원수가 계속 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매출이 안 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느는 만큼 매출이 늘어야 돼 우리가 제품 좋고 싸고 잘 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매출이 계속 뛰고 있고 글로벌로 계속 나가고 있고 천만 회원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영자의 마인드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성공 시스템 제품도 우리는 이것도 말할 나위도 없죠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 애터미 제품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반품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지나갈 건데 다른 제품은 딱 보면은 3천원이든 3만원이든 30만원이든 여기 개봉을 딱 여는 순간 반품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애터미는 한참 쓰고 가서 반품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그렇게 쓰다 안 좋으면 다 반품하세요 다 돌려줄게요 하는 것도 반품률에 이것밖에 안 돼요 얼마나 제품력이 대단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반품이 이 숫자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 반품을 하는 분들이 저희 친구가 옛날에 이니스프리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반품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아이브로우 이만큼이잖아요 절반 쓰고 와서 반품하는 사람도 있대 그리고 진짜 이렇게 동생이 실버 그런 악세사리를 파는데 한 달 두 달 쓰고 조금 칼라가 좀 떨어졌다고 반품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것도 다 그렇게 반품하는데 작은 구멍 가게에서 그렇게 반품하는데 애터미 반품율이 이 정도라는 거는 제품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거는 우리 제품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애터미는 그래요 그냥 우리는 워낙 소비자예요 어디 가서든 쓰잖아요 생필품 머리 감고 치솔하고 밥 먹고 김치 먹고 다 하잖아요 그거를 주 마트를 애터미 마트로 체인해라 어차피 근처 가서 살 거 애터미 마트를 주 그렇다고 내가 급한 거를 무조건 다 애터미 사라는 거 아닌데 주요 마트 내가 한 80% 90% 늦게 배달해야 된다 지금 늦게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애터미 택배가 우리 어때요? 대한민국 저 대한민국 이제는 뜨잖아요 애터미 로고가 달린 거는 파란 차가 달린다 하니까 우리한테 홍보석도 홍보 효과도 주고 얼마나 이게 진짜 이럴 때는 진짜 회사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도 빨리빨리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애용자라고 돼가지고 이 안에 좋고 썬 제품이 애용자가 돼가지고 내가 후원수당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나랑 똑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쉬운 거예요 싸고 좋은 제품을 내가 쓰고 누구한테 연결을 하면서 내 그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입비 유지도가 없죠? 그냥 두 개만 하면 되죠? 무한단계 무한루죠? 글로벌 마케팅 상한선 상한선 이거는 좀 더 메리트가 있죠 다른 거는 아무리 달려도 우의 스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에서 100억을 베든 10억을 베든 나하고는 나는 아무리 달려도 천만, 몇십만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중간에 상한선을 딱 끊어놨어 모든 사람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을 다녀요 대학 4년제에 딱 졸업하고 나면 어디 가서 할 때 어디 나왔어요? 뭐 전문제 나왔어요? 무슨 대학 나왔어요? 그럼 딱 나왔으면 돼요 내가 무슨 연세대에 나왔는지 서울대에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4년제 대학을 필요한 거잖아요 애터미가 똑같거든요 똑같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선에서 다 졸업이야 더 다닐 필요도 없어 우리가 내가 늦게 다니는 내가 뭐 지금 38이지만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은 졸업해도 어차피 대학 졸업생이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무른대학은 다 이 선에서 내 항력은 여기잖아요 애터미도 딱 상한선이랑 거기에요 쉽게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딱 거기서 졸업 내가 빨리 다니든 늦게 다니든 언젠간 졸업하면 우리는 다 같은 같은, 같은,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좋고 아무리 늦든 늦든 없든 무한 단계의 힘을 빌어서 무조건 상한선까지 갈 수 있다 직급수당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는데 후원수당, 직급수당,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아까 현금을 주는 거 현금 13억 6,300만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꼭 받으셔야 돼요 후원수당은 하시다 보면 30대 30 내가 필요한 거를 마트체인을 해서 30대 30대면 6만 5천이라는 돈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최고지점이 아까 5천 이게 우리 매일 마트나 하면 이게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일당 나 일당이 120만원씩 하면 좋겠죠 오늘 하루 앉아서 내 파트너랑 같이 앉아서 아우 내 일당 오늘 120만이 딱 들어온다 일주일만 데려와 봐요. 왜 얼마예요? 700만원 네 이렇게 재밌는 일입니다 처음이 조금 힘들지만은 우리 조금만 하다 보면 진짜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직급 관리해가지고 직급은 1일에서 10월 16에서 3, 말일까지 해서 한쪽 A라인에서 250만 B라인에서 250만 하면 직급이 일단 판매사는 직급이 달성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부터는 각자 판매사 둘, 둘 양성을 하면 되고 저 같은 세로는 밑에 팀장을 둘둘 양성을 했기 때문에 제일 7개 직급까지 있습니다 더 갈 필요 없어요 7학년은 끝 네 1, 2, 3, 4 저는 지금 4학년에 내고 인차 4학년 준비 중 네 4학년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올라가면 돼요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네 그 사례에서 그냥 계시면 돼요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네 이렇게 이거는 아까 프로모션이고요 그리고 교육수당 같은 건 우리 여론센터 같은 데를 하시는 분들은 교육수당 6%를 받는 거 이거는 점세하게 우리 스폰서하고 나중에 또 마케팅을 할 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너무 많은데 우리 사장님이 시스템은 꼭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 그룹이 커지거든요 오늘 같은 화요일 시스템도 좋겠지만 내일 수요일도 지금 글로벌 줌 시스템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번사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는 우리 목요일날에 이번 주 목요일은 없고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가 석세스인 같아요 그때는 꼭 참석하셔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파트너랑 같이 꼭 참석하셔서 애터미가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보시고 잘 이걸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 가요 어떻게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냥 살면 그냥 지나가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내 친구들은 어린이집 안 보내고 계속 집에 안 보내고 애만 보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코로나 전에 20만원씩 벌다가 코로나 이후에 아무튼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본부장을 준비하고 월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인원이 지났는데 그 친구는 집에서 애만 봤어 그래서 가보면 주름만 늘었더라고 어 주름만 늘었어요 제 나이에 지금 30대 이후부터 주름이 막 늘어날 때 관리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 화장품 너무 좋잖아요 나가야 돼 나가서 누구 말라고 내가 얼굴에 덕지덕지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돼요 발라야 되잖아요 바르고 만나고 누굴 만나려면 뭔가 또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옷도 입고 하면 지금은 만나면 그 친구들은 너는 할 수 있겠지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거든요 모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2년은 집에서 드라마보다 애보다 아무렇지도 않고 주름이 있게 나면 이렇게 지내요 살도 많이 쪘더라고요 여러 친구들이 그게 남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저는 2년이란 시간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팀이 많이 커졌고 일단 제 자신 본인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갈 거예요 1년이든 2년 3년이든 4년이든 그런데 그래도 3년 후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10년 뒤에 진짜 내가 편하게 내 노후를 생각하고 내 자식들이 원하는 삶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 고생한다면 내 3대 손녀 손주까지 다 잘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내셔가지고 와서 사업 설명을 들으셨는데 제가 한 강의가 우리 여러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애터미에서 또 같이 다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